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가 kilometers을 알아서? 알았죠? 네~~ 아으 다리 아파 아희들 너무 달라 원 두주 원, 투, 쓰리, 포 반짝 반짝 춘춘 별 아는 밤에 빛을 해 톤톡 하늘에서도 톤톡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흙축한 아늑받게 빛이네 아 진짜 바디옥으로 있네 아 너무 어렸는데 울면 안 돼 가사야 가사가 있는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리 썬딸아버지잖아 진짜 할아버지는 아니잖아 아 형아버지같아? 자 쭉쭉 모르게 될 것 같애 아 쭉쭉 오빠 아니 그래서 솔직히 내가 지금 당해졌으니까 여기 적행인건 제가 제일 kills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남성분들 그 어르신분들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산타가, 아버지를 다 입고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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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척은 있고 불편한데 불별한 데 세컬러일 때 주조정기름 두 눈아이에게서 물을 안 주신대 1, 2, 3, 4 추주 조정님은 알고 계신대 누가 착각인지 아피된지 꼭 집에 밤에 다녀가신대 또 한 번 할 때만 인연할 때 다 죽을 때 변환할 때도 추주 조정님은 알고 계신대 또 불편한데 불편한데 추주 조정님은 알고 계신대 물을 안 주신대 감사합니다 아 시작 진동 냄새까지 감사합니다.